네 이번에도 추억의 종이접기죠. 피아노 접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것도 학교에서 어렸을 때 많이 접었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. 좀 독특한 스타일의 선반이 있는 피아노를 저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피아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? 젓가락 끔진곡 치고 있는데 지금 들립니까? 피아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추억의 피아노 접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구요. 반절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 주시구요.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을 대문 접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대문 접기를 이렇게 해 주세요. 그런 다음에 접은 부분을 이렇게 펼쳐 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 주시면 직적기가 됐죠? 집 만들기가 됐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이 선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접어 주시구요. 또 위를 이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 주시구요. 그 다음에 펴 주세요. 그 다음에 위를 접은 선에 맞춰서 한번 또 이렇게 접어 주시고 꾹꾹꾹 눌러 주세요. 그런 다음에 한번 이렇게 다시 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바로 피아노 건반이 됩니다. 이 부분이 피아노 건반이 되니까 먼저 피아노 건반부터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.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생겼죠? 이쁘게 피아노 건반이 되죠? 그리고 건반을 이렇게 그려 주세요.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. 피아노 건반을 그려 주시구요. 이 한쪽을 양쪽을 한번 접었다가 펴 주시고 접었다가 펴 주시구요. 피아노 위에 선반을 한번 만들겠습니다. 접은 부분과 접은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.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요. 이렇게 접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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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세워 주시구요. 스타일리시한 피아노죠. 이 부분도 접고 세워 주시구요. 그 다음에 건반을 접고 접고 접어서 이렇게 기억자 모양으로 세워 주세요. 조금 이렇게 접어 주시구요. 너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런 양쪽을 조금씩 접어 주세요. 그러면은 선반이 있는 피아노가 완성이 됩니다. 자 피아노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. 저는 피아노가 두 개 있으니까 두 대를 치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스타일리시한 피아노가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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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